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태란 고소경입니다. 킬러 엔지를 개강하게 되는데 킬러 특강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만든 강좌죠. 킬러 엔지는 어떤 강의인지 이미 다 알고 있겠으나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킬러 엔지라는 건 킬러 문학이라고 하는 화학에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가 양적 계산 파트와 하나가 중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특강을 통해서 킬러 문학을 보는 시각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전에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문학인데 보통 양적 계산 선생님이 여기 30문학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30문학으로 돼있어. 전체 60문학이면 되게 적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 이게 왜냐면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모의고사를 막 30회 보고 싶죠. 근데 모의고사를 30회 보는 건 너무나 힘든 싸움이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교제해보시면 아니겠지만 총 60문제 3문제 양적 계산만 쫙 풀고 중화 반응 쫙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느낌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총 30회를 1회부터 쭉 진행을 해서 가는데 1회에 1번 문제가 양적 계산, 2번 문제가 중화 반응. 이제 풀면 2회 넘어가서 다시 1번이 양적 계산, 2번이 중화 반응. 이게 어떤 느낌이야? 아, 이게 시험지로 보시면 우리는 물론 교제로 선생님이 만들어줬지만 시험 4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회 모의고사라고 치고 4페이지만 다룬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1회 19번, 2회 20번.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문항이 있는데 이제 2회 모의고사에서의 하나는 19번 양적 계산, 하나는 20번 중화입니다. 라고 그런 느낌으로 풀어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넣어놨어요. 양적 계산은 주입 좀 하다가 혼합 유형도 하다가 혼합하다가 주입하다가 뭐 중화 같은 경우는 일까 일까 하다가 일까 이까 하다가 섞어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실전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노동을 해도 똑같은 공부를 해도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막 노동만 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효과적인 킬러엔제의 선생님의 권장학습법이 뭐냐면 일단 수능은 다음 주에 보나요? 한 달 후에 보나? 아니잖아. 그렇죠? 수능은 꽤 남았기 때문에 일단 서두르지 마라. 이거를 이런 친구 있어요. 아, 이게 마음이 급한지라 여기 60문항을 아, 이번 주에 다 풀어버렸네? 그리고 끝! 딴 거 없나요? 이러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야. 만약에 60문항 풀었을 때 55문제 이상 맞았다. 제한시간 내에 딱딱 잘 풀어서 그럼 잘하고 있는 친구죠. 그 친구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아. 문제마다 고민하고 있고 문제마다 틀리기도 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 그건 한 번 풀어져 있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권장한 학습법은 이런 겁니다. 좀 여유 있게 간다면 조금 느리다, 자기가. 학습이 좀. 다른 게 할 게 많아.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만 푸는 거야. 1일 1회입니다. 대신에 문제가 두 개밖에 없잖니. 따라서 이 두 문제를 한 번 딱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1회씩 푼다면 한 달 걸리겠죠. 하지만 하루 동안 하나의 1회를 풀 때 이거를 몇 번씩 풀어야 될까? 최소한 세 번에서 세 번에서 다섯 번은 풀어줘야 돼요. 즉, 뭐냐. 야, 하루에 인간은 인간적으로 하루에 꼴랑 두 문제 푸는 거야. 킬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꾸준히 킬러 문항이라는 건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예전에 나는 잘 풀었었는데 예전에 이걸 내가 어떻게 맞췄지? 이런 게 있어요. 좀만 방심하면 방치해두면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푸는 건 매우 좋아. 하지만 이렇게 푼다면 너무 조금 풀잖아. 어떤 마인드로 이 두 문제를 내가 거의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풀어야 돼. 외우려면 문항을 통으로 막 암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어떻게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머릿속에서 기억하게 나중에 실전 딱 들어가면 실제 수능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이 킬러 문항은요 생각해서 풀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실제 수능에서 장에서는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30일 동안 푼다.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조금 양쪽에서 느린 친구들은 여기 하루 동안 풀면 30일 걸리겠죠? 뭐 아주 괜찮은 학습법이야. 알겠죠? 또 하나 이건 너무 지루한 싸움인 것 같아. 남을 살 것도 많은데. 그렇다면 선생님 교재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물론 얘기해 줬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자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1번 문제가 있다. 내가 여기다가 여긴 비워놨어요. 여기 2번이 있는 게 아니라 넘겨야 2번이 있거든. 그러면 처음에 풀 때 여기다가 풀지 마시고 여기도 공간이 많아. 여기다 풀지 말고 이쪽에다가 먼저 풀어. 첫 번째 풀 때 쫙 풀어. 꼼꼼하게 풀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한 5회쯤 지났다. 뭐 자기 막 편한 대로 3회쯤 지나서 다시 피드백 복습 풀고 나서 풀고 바로 또 다시 풀어. 그거는 기억력 싸움이잖아. 그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고 나서 쭉 1회 2회 3회 4회 가서 5회 정도 지나면 다시 이걸 풀어요. 이때 두 번째 풀 때 여기다가 풀어요. 이때 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풀 때는 시간 제한을 했을 때 여기다 메모하는 습관 괜찮아요. 아유 문제 내가 4분 걸렸다. 이런 거 아니면 못 풀었다. 어 못 풀었는데 해답지 보셔서 뭐 강의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해 놓은 건 자기가 잘 있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했다 치더라도 두 번째 풀 때는 시간을 썼을 때 여기 반드시 2분 컷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두 번째 풀 때 아니면 이것도 느리면 세 번째 풀어도 돼요. 알겠죠? 세 번 풀 때 두 번 풀어서 안 되면 세 번 풀어서 안 되면 네 번 풀어서라도 어떤 문제 딱 만나면 이 문제를 멈추지 말고 쫙쫙쫙 풀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보통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3페이지 넘어갈 때 내가 모의고사 풀 때 세 번째 페이지까지 몇 분 걸려 이런 걸 재는데 그런 건 보통 이제 상반기에 많이 하는 거야. 모의고사 처음 본 몇 번 안 봤을 때 이제 좀 익숙해졌고 시간이라는 건 점점 빨라지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킬러 문항을 킬러도 난 시간제구 풀 수 있다. 이렇게 이거를 빨리빨리 압축해 나가면 공부하는 재미가 들려요. 그리고 이게 아 한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오래 걸렸지만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 점점 빨라진다는 건 이 문제를 그만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도 나중에 까보면 60문항 중에서 좀 내 기억으로 한 10회 전까지는 조금 무난하고 10회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심한 문제들은 숫자만 조금 바꿔도 못 풀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풀었던 건데 다 그런단 말이야. 그건 이제 분명히 공부했는데 그걸 자기 걸로 못 만들면 아쉽잖아. 한 번만 더 풀면 자기 이렇게 되는데 두 번만 더 풀면 되는데 그쵸? 근데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래스님이 이런 얘기한다고 야 이거는 다섯 번 풀어 다섯 번 언제 풀어 라고 하지만 이게 점점점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점점 빠르기 때문에 이거 다섯 번 푸는데 10분이면 풀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약간 여러분 수학도 많이 해보고 공부 많이 해봤지만 수학이라던가 약간 과탐 같은 과목은 단기간에 시간을 많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단 그러려면 좀 잠깐 미쳐줘야 돼. 그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양적 계산이라던가 중화가 그걸 최대한 즐기면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1회에서 만나겠습니다.